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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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닐라 라떼고 이게 아메리카노치 와 깜빡 깜빡이요? 다 먹자 다 먹을게 드셔먹읍시다 달다 싸고 먹어볼까 다 먹자 카메라 앞이라서 예쁘게 찍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런거 없어? 보이기만 하면 되지 더 잘라줘 다 먹으면 안 맛있어 아니 그런거 이거 이렇게 좋아 다 먹으면 더 필요없어 맛있다 먹어도 되잖아 콜라콜렛 콜라콜렛 겉은 바삭하고 콜라콜렛 에비탈조치 아 신기하지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맛있어 잘 먹네 잘 먹네 자리 없는데 왜 아이 귀여워 거짓말 같이 먹네 전쟁 다 먹네 진짜 입고 너 잘 먹네 갈까 아 날씨가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 날씨 내가 한 명을 내 스터리로 공부하고 있어 귀여워 그 눈 생겼어 눈을 뜰 수가 있네 딱딱하고 좋긴 한데 눈을 못 뜨겠는데 눈부셔 가지고 눈을 뜰 수가 있네 차 봐라 진짜 사람 많이 왔다 근데 언제 차 갖고 왔어도 되질 못했겠다 응 그니까 좋다 날씨도 좋고 우리도 가까이 하나 빌릴까 안가? 그럴까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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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빌려볼까 어디서 빌릴까? 왜냐면 좀 봤는데 앞에 없는 것 같아 옆에서 빌려 보자 저녁때문에 총감물을 촬영해 다 같이 공부하네 1번 2번 1번 2번 오케이, 오케이. 이따가 오는 거 같아 지금 시간에 사오는 거에 대체 너무 맛있어?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S24에 사귄 S24에 사귄 아 나 배고파는 것 같은데 배고파지 드세요 아이 잘 먹는다 난 떡볶이 먹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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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치킨 먹으러 가 해장 떡볶이하고 순대 1인분씩 순대 순대 이렇게 위원해 중간에 이산 너무 좋아 와 예쁘다. 대학로 예쁜 거 많네. 너무 재밌었다. 우리 인생 내 것에서 다 찍을까? 그럴까? 내가 돈 낼게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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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래 내가 할래. 여기 가자. 가자. 이럴 밤에 한 잔 더 없지. 화장을 다시 고치. 짠. 나 내일 잘 조심해볼까? 어디 보는 거야. 나와라. 나와라. 근데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데? 느낌 있는데? 괜찮네. 괜찮네. 예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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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 나왔다. 도대체. 나와라. 배스터베. 정보사가 종료. 세월창가를 방문하는 분의 피사는 이번 점에서 하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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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일어났으니까 씻고 연남동에 브런치 먹으러 갈 겁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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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에 썰기 고춧가루 보라 처음부터 찰에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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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강아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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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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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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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